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버 여러분들 오늘 할게임은 레고 월드 마인크래프트 상위호환 마크 저격게임 마우스가 레고네요 월드네임 왁 월드 왁 월드 전화번호는 뭐야 고투 월드 파인 월드 어 되게 간단하게 잘되있는거 같은데요? 맘에 들어 어! 아 내 캐릭터를 고르시오 캐릭터 편집은 아직 안되나? 네 요걸로 일단 하고 파인 월드 파인 월드 아아 이렇게 오오 월드가 없네 옵션은 없나? 로드 월드 옵션 비디오 세팅 어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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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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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래 멈췄어 왜 멈췄어 왜 멈췄어 왜이래 멈췄어 된거야? 이게? 된거냐? 어 소리 나요? 아아 어 가보자 아아 아 됐네 이제 좀 해상도 높네 이제 오케이 왁월드 WW 고투 월드 야 어렸을 때 레고 진짜 좋아했는데 이야아아아아 뭐 용암 지대로 떨어지냐 근데? 이야 탕 그라운드 캐릭터 무브 와 진짜 잘 만들었다 무브 와 움직임 봐 레알 혜자야 개부드러워 어 오 레프트 클릭 홀드 아 카메라는 이렇게 돌리는거고 점프 스페이스 액션 F 오 펀치도 돼 부셔버려 와아 야 진짜 개잘 만들었다 야 마크의 시대는 끝났어 내가 레고월드 나 이제부터 뜰수 있으니까 내가 레고월드 카페 하나 만들어 놓을까? 마크처럼 뜰수도 있잖아 어 선점해 놓을까 레고월드? 만들지마 나 줘 어 이미 있어? 아 역전하면 되지 아 아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구나 알았어 아 이렇게 하면 카메라 원상복귀 이렇게 어? 용이다 우와 야 이 이거 이제 꺼 클로즈 와 여기 근데 용암이라 살짝 살짝만 다볼까?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와 살짝 닿는거 그런거 없어 어 바로 죽어요 야 저기 용하고 그거있거든 용하고 무슨 기계있는데 저거 한번 타보고싶다 잠깐만 이게 어 와 진짜 짱이다 익스플로어러 이렇게 바꾸 어 어? 얘랑 얘랑 뭐가 달라, 똑같은데 얘가 좀 허세인가? 얘가? 탈거 없고, 이거.. 없고 뭐야 이거 와, 이걸 그냥 만들어 버릴 수 있어, 이거를? 워어어어어 야, 마.. 야, 마크처럼 녹아도 안 해도 돼 그냥 만들어, 야 야, 야 이거, 뷔, 야 야 뭐야 와...이거 마크해서 하루종일 만들어야 되는거 순식간에 그냥 만들고 오후 야 이게 뭐냐? 바로 그냥 뭘 만들어버렸네? 성도 그냥 바로 만들고 그러면은 너무 부담되는데 여러분은 야 아냐아냐 가만히 있어봐 오토빌드? 아 오토빌드구나 이게 아 오토빌드가 아닌거를 그럼 해볼까?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어? 뭐야 아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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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뿌릴 수 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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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누르므로 뿌리는거다 이렇게 이렇게 개웃기네 게임 진짜 정말 놀라운데요? 어... 이게 이제 브릭빌드라고 해서 미리 지어져있는걸 짓는거고 세트 어? 와 이거 우리 레고 파는거 시중에서 파는거 레고 개비싸잖아 여기서 그 세트를 맛볼 수 있게 만들었나본데? 한번 보자 어? 아니 근데 용암에서 떨어지게 만들어놨냐고 이런건 좀 하지 와 npc도 생겨 어? 뭐야 아 내 캐릭터에 얘 모델 추가된거야? 아 아 천원이 파란거 천원드네 얘로 변신하려면 얘네는 꽁짠데 야 그러면은 너도 너도 추가해보자 일로와 어 얘도 캐릭터에 추가하고 주먹 주먹으로 한번 이 여자를 한번 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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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렇게 파괴하면은 이 블럭들이 이렇게 시체가 이렇게 굴러다닙니다 어 이게 레고 세트 세트를 좀더 볼까요? 어? 어? 천지다 어 뭐야 어 어 와 이거 저 퀄리티 오지는데 어 퀄 어 은돈 30원 그리고 뭐가 생겼어요 지금 뭐가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냐 프룹이 생겼어요 아 이거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된건가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내가 지울 수 있게 됐구나 가만있어봐 어 어 어쨌든 지울 수 있게 된것고 이런거를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다니면은 그거를 바로 배워 얘가 이 어 이렇게 키잖아? 돈 나오면서 그거를 배워 얘가 만들 수 있는거를 어 어 패드 지원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지? 이 아니 그거 말고 불 끄고 불 키고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이거 해 이거 그거 말고 아 부셔버 이거 이 아 왜 자꾸 부셔버리고 이 됐다 어 넌 누구냐 마법사 뭐야 이거 뭐야 에잉 야 이거 야 가족놀이하는거 짱이겠다 가족놀이 어 레고로 가족놀이하는거 개짱이겠다 야 이봐요 당신 누구입니까 못된 마법사인가 어? 없어져라 못된 마법사 제가 처리했습니다 어 저기 또있네 또있네 애들 개맞네 왜이래 일단은 어 못된 마법사 일단 두구역 자 하나씩 이용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아아 자동차 어 추가됐죠 여기 지금 2500원을 주어야 만들 수 있어요 와 진짜 내 스타일이야 이 게임 어 제2의 블록랜드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미친 쿨잼 와 이건 제2의 블록랜드감이야 블록랜드에 대를 이을 수 있을 것 같애 이건 뭘까 아 이렇게 해서 아 소세지 구워먹는거 아우 맛있당 아우 맛있당 아우 맛있당 그만 먹어 이제 어 아 이렇게 은전 은전 줍고 은전 은전 줍고 야 이렇게 작은데 할게 이렇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나무 흔들면은 와우 와 와아 60프레임이야 이거 어 파란돈 파란돈이 파란돈이 진짜 이거네 어 한번에 1000원씩 들어오는 것 같다 아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야 유후 1인칭 없나 유후 유후 반가워 친구들 안녕 유후 안녕 무한, 무한 안녕 어 나와 어 아 이 집은 그냥 이런식이구나 여기서 점프! 아아아아 아 이거 그거였어요 수영장 이었어요 야 이거 한번씩 이용할때마다 돈이 돈을 얻습니다 어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아 이거 아까 내가 만든거 아니야 이거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네 진짜 잘 만들었다 호호 호호 departments continues 아 세트가 하나 밖에 없는게 조금 아쉽고 야 저 드래곤 있는데 그럼 어떻게 가야 되지? 드래곤 하고 점프로 이런식으로 가다보면 뭐가 있죠 뭐 얻었습니다 정말 의미없는 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이 용 어디갔냐? 용 어디갔다? 제가 뭘 만들순 없냐구요? 있겠죠 여기서 이런식으로 하나 만들고 어 이거 뭐 평지화시키는 이거 지워버리는거다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다 만들수가 있는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아 이게 돌리기고 이렇게 어 이걸로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자 그래요 그래요 좋은생각입니다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자 어 용있다 용 용은 나를 공격할것 같은데 일단 가볼게요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 봅시다 좀 큰거 없나 이런거 이런거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나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나 이쪽으로 와 나 나 떨어져 죽으니까 일로와 그렇지 안녕 용 널 이용할수 있겠니 어 용 뭐야 타진다 타진다 이야 플라잉 크리쳐 잠깐만 와 와 와 와 이거 이볼브 아크보다 더 꿀잼이에요 야 와 와 이거 컨텐츠 개많이 만들수 있겠다 잘만나오면 이거 대박이다 이거 파야겠다 오늘부터나 아래로 가는거 아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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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다시 태워줘 어 어 카메라 점프 스페이스 플라이 스페이스 스페이스 드롭 카메라 맞추기 디스마운트 어택 F 와 예를 들면 이걸로 마법사들을 한번 없애볼까요 고맙습니다 어 아 시켯2 으어 우저구요 어 어 아 짱이다 너무 재미있다 너무 짱이야 진짜 이거 짱이야 이 게임 짱인 것 같아 최근에 본 게임 중에 가장 완성도 높은 게임이 아닌가 특히 샌드박스나 생존 이런 게임 중에서는 가장 완성도 높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모자 쓰자 얼굴만 바꿀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나 아이 미친 극혐 싸웠어 어 이게 이제 어 이건 뭐지 아 그냥 대놓고 어 최고다 아 아 이걸로 건너서도 됐네 어 이런식으로 메모 크으 예술이에요 예 예술이에요 짱인데 짱인데 깎는 거 와 이렇게 깎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어 어 와 그래 이런게 필요했어 이런게 어 얼마나 이런거 일일이 만들었어야 됐잖아 그냥 깎으면 돼 이제 어 대충 이런식으로 깎으면 돼 대충 이런식으로 깎으면 돼 와 원으로 깎을 수도 있고 오오 야 완벽하다 완벽해 어 완벽해 오 갑자기 스켈레톤이 와 이거 만원이야 드래곤 야 너 나 공격하다 꼈나보다 내가 거기서 빼줄게 어 내가 거기서 빼줄게 깎아줄게 내가 어 사망샷 아 그 안에 있구나 아이고 사망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이거 여기까지 들어갔네 이거 타봐야 돼 이거 아 이거 구해야돼 야 아 그렇지 스팀 롤러 스팀 롤러 어 로드 와 와 스팀 롤러 어 스페이스 누르고 하면은 땅 이렇게 평지로 밀립니다 하지만은 벽은 못 뚫고요 야 스팀 롤러 오져요 어 진짜 재밌겠다 이걸로 마을 만들기 이런거 해도 진짜 재밌겠다 와 중요한거는 이거 대놓고 벽은 못갔네 약간 고난이도의 스킬이 약간 흑조하네 어 오케이 이거 얼마야 스카이다이브 스카이다이브 스카 어 아 아 이 생겼겠죠 아 2500원 아 진짜 재밌다 와 와 잠깐만 잠깐만 어 올라가 뭐있나 보자 또 싹 한번 볼까 어 왜왜왜 왜 좀 아쉬운건 움직임은 어 어 어 이거는 그리핀 그리핀인가 독수리네 그냥 독수린데 개크네 아냐아냐아냐 가만있어 가만있어 나 널 구할것이여 독수리 샷 독수리 7500원 좀 싸네요 독수리는 어 어 어택있네 독수리도 어택 한번 해볼까요 어택 어 어택이 안되네 어택이 어택이 없네요 네 어 돼지다 돼지야 돼지야 왜왜왜왜왜 돼지야 돼지야 뭐 자꾸 뭐 요양도 있다 돼지도 어택이 안되네요 요양아 요양아 이리와 요양아 크으 카와이 아 조랄림 초콜릿 200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양은 점프가 이렇게 정말 높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랄님 항상 초콜릿 감사드립니다 200개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초콜릿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런것들도 얻었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짱이다 제 생각에 그 공룡게임은 망합니다 이게 뜹니다 이게 인정? 뭐가있나볼까? 이런 나무도 스캔할수있나? 안되는구나 이거는 어 말! 말! 어? 아 이렇게 지역을 발견하면은 어 말 좋아요 말도 어택은 역시 없습니다 모르는거 발견하면서 발견해주면서 빨라요 역시 이게 아템 발견이 아템을 발견하는 시스템 그게 나쁜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런거 일일이 만들려면 자기가 디자인 물론 그렇게 할수도 있지만은 좀 라이트 유저들은 그냥 설치하는걸 원하잖아요 마크는 일일이 만들어야 되잖아 블록랜드랑 어 비행기 어 비행기 가만있어봐 그래서 이렇게 발견하면은 이게 헤비 유저는 이런거 자기가 다 디자인해서 저장해두고 하고 라이트 유저는 그냥 이렇게 쓰는거야 자기가 짐 만들때 이런거 이렇게 해서 쓰는거야 어 이렇게 꾸미는거야 짐 만들때 라이트 유저는 진짜 시스템이 괜찮은거죠 이런거 이런거 나무 밑동 이런거 진짜 혜자다 이거는 어 소다 어 너무 맘에 들어 나 이 게임 지금 일로와 우당탕탕 우당탕탕 애들마나 다 특징이 있어 레곤데도 다 특징이 있어 움직임에 어 얘는 공격이 있는거 같은데 얘는 공격있다 뿔로 받는거 나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아 나무는 나무는 아 나무는 힘드네요 버섯 어 새로운 인간들이 있네요 인간 핵은 풀겠습니다 인간아 양타고 다니시네 이분 저기요 친하게 지내요 섬도 작은데 어 우리 이 섬에서 같이 해야될 공명 공동첸들 친하게 지내요 와우 와우 한명 더 있었거든요 남자 이게 좀 노을이 지는거 같죠 아 할배 아 할배 좋아요 크으 할배 좋습니다 할배 얼굴 1250원 내가 지금 캐릭터에 약간 정이 들어가지고 있어봐 요런 나무같은거는 저장이 안되나 도끼같은걸 만들어서 패고 이런것도 나올거 같은데 짱이다 이 게임 진짜 재밌다 그냥 여기서 다니는것만으로 재밌어 앞으로 업데이트되고 진짜 뭐라그러냐 멀티까지 나오면은 이거는 끝났습니다 어 비행기 봐야죠 비행기 다른거 비행기는 왜냐면 타고 멀리 갈거니까 다른거 못본거 없나 맞아 싹 잠깐 관찰하구요 우리 독수리층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네 비행기 비행기 누가 팔아먹었냐 아 스켈레톤 어 보물상자다 그렇지 어 모르고 독수리 때리니까 독수리 막 도망가 스켈레톤도 설마 들어오나요 아 스켈레톤 2500원 와 재밌다 스켈레톤 구했어요 예 아 이거 진짜 꿀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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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보트다 아 저쪽섬에는 이제 나 그거야 비행기 타고 건너갈게 크으 보트 보트 2500원짜리 아 좋습니다 빠릅니다 자 요 보트는 요건 또 잠수함 같은데요 야하 뭐야 절로 가라는 소린가 아니야 아니야 잠수함 아니야 어 땅으로 안들어가죠 야 너 와 수영하는 모션까지 만들어놨어 야 개웃겨 잠깐만 이게 아니라 지금 비행기가 없어진거 같은데 어떻게 된거죠 비행기 여기 있어야 있어 있지 않았냐 일단은 이런거 때려서 돈 좀 벌고 자 보물상자입니다 이거 이거 파란게 진짜 비싼거 이게 파란게 진짜 좋은거거든 어 표지판 표지판 어짜 아니 비행기 어디갔지 여기 있지 않았어? 어 얼리 억세스 끝나면 물 들어갈수 있다고 나 그러면은 다시 저 이게 밤인데도 별로 안어둡게 만들어놨네 어 어 금방 달 달도 레고야 쓰 허 허 그니까 아 일단 저 새를 타고 좀 가야되겠어요 이 새 아 권디님 팬가입 감사드려요 권디님 고맙습니다 아 권디님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소중하게 받을게요 백개로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권디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방송 보여드리겠습니다 권디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비행기 어딨죠 누가 타고 가 타고 갔어 권디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비행기가 없어졌습니다 물개? 물개도 없어요 이건 뭐야 내린다는 뜻인가 쪼금 못찾은거 뭐 몸?